당사자들은 손사례를 치고 있지만 매수 후보로 벌써 국내 유수 대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어떤 기업들이 왜 이야기되는지 오정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시장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곳은 이미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했던 SK그룹과 하나그룹, 자금력과 대한통운을 갖고 있는 CJ, 그리고 LCC 1위 제주항공을 보유한 애경그룹 등입니다. 이 밖에도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, CJ그룹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기 자본이 1조 천억밖에 안 되는데 부채가 워낙 많아요. 840% 정도 되고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라야 이것을 맡아서 정상화시킬 것이다. 이 같은 인수전에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. 재무구조 개선, 즉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를 상환하고 자본 적정성을 올리게 되면 상당히 기업의 신인도가 올라가서.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반영한다고 하면 이게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.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아마 이걸 인수한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구현하지 못했던 성장 잠재력을 또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. 아시아나항공이 제2의 민항사로 탄생한 건 지난 1988년. 이제 30년 만에 국내 항공사가 재편 국면을 맡고 있습니다. SBS CNBC 오정인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